안녕하세요 아재 게임방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세누아의 오른쪽 팔에 그 어둠이 더 짙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조금 걱정이긴 한데 지금 보세요. 팔이 그쵸? 뭐야? 헬라입니다. 어떻게 가냐 저길? 아 아까 말씀 못 드렸었는데, 버그가 있었는데, 그 야수 그림을 잡을 때는 강공격만 들어가요. 그냥 일반 공격은 그 공격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딜이오입니다. 침착해. 침착해. 어디까지가 올라가야지, 어디까지 해야지 엔딩이지? 시프타임이 길다고는 들진 못했는데, 네. 파이널 배틀? 마지막 배터리? 마지막이 뭐다? 멀쩡해. 그것은 우리의 선물. 그리고 우리의 duty. 난 더 무서워하지 않아. 계속 올라가보자. 어? 아직 다 된 건 아니다. 앞에. 점프를 하면 되나? 점프를 하면 되나? 오른쪽에도 지금 뭐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뭐..뭐 아니야. 그냥.. 정신질환자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형도면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점프 못하겠는데? 이쪽 문으로 나가봐야 되나?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로 와서 저길 바라보나? 어리저리 어리저리 아.. 여기서 저 다리를? 어리저리 설마 이렇게 어워지로? 아.. 진짜.. 뭐냐고? 어리석래... 어리석래.. 어리석래.. 어리석어.. 점프 안 돼요 아 또 헤매는 거야 여기서 바라보면 뭐가 만들어지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약간 이 왼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긴 아니겠지만 야, 뭐니? 뭐야 이거 들어갈 문도 없잖아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바깥으로도 못나가고 이 아저씨 얘기는 특별히 도움될 건 없고 하하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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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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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휴 처음에는 이런 퍼즐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너무 그냥 난무하니까 아휴 들어와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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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런 애매한 곳에다가 저런 거를 만들어주는 오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는 길도 있네 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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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는 얘기죠 결국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가서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구요 올라가볼게요 뭐가 나오냐? 역사연 대화에 된다면 랩나라크의 예술은 영국에서 전투하는 orden을 proton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밀의 세미와 미미아의 문을 발견해 어디서든 이야기 Сheit의овор이 서인에게 전투하는 대화를 말할べ고 오딘, 미미를, 신녜들이, 신녀들이 통과하고 있으며 그들은 왕의 변을 하며 그들은 공부하며 그들의 손을 가א restra게 될 것 아래서에 견 mystical scart 문제가 단축적으로 이세들이 그대의 희생들과 눈빛을 때리고 망한 그 목술로 죽여줍니다. 죽은 자유의 배가 죽여줍니다. 죽은 자유의 배가 죽여줍니다. 피의 독수리. 그게 딜리온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응? 그렇지. 기본 아니니? 왼쪽 저쪽 어떡하니? 저쪽? 저쪽 어떡해? 여기 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은 여기 적들이 그치 여기 적들 여기 적들 가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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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et out of the way! Just get finished! Focus! It's the only thing! She's hurting, she's hurting. No, she's hurting. This is nearly the end. 어휴, 쒸 그렇지, 여기가 있을 것 같았어 어떻게 할지?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아휴, 그냥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 아, 나 진짜 어, 그래도 아, 근데 저쪽 끝쪽 다리를 어떻게 만들지? 왜 이렇게 컴퓨터를 urance? 나중에 어? 아, 그녀가 돼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생긴거야. 그녀는 입자의 마음은 있다면, 그녀는 무엇을 더 받을까거야? 그녀는 그녀는? 한 맞은 마음을? 당연히 그녀는, 그녀는 그 어떤 것이 대한해 그는, 그녀는 아직 AIDS에 의해감이라고, 그녀는 한국의 경험을 찾기가 아니라, 그게 그녀는 구현의 스웨어? 그녀는 지방이라고. 멀어져 있다면, 그녀는 어떻게 찾아보여 없어. 여행이 있어. 그녀가 볼 수 있어. 그녀가 자신을 통해. 그녀가 볼 수 있어. 그녀가 볼 수 있어. 그녀가 볼 수 있어. 그녀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게임을 항상 쉬운 모드. 난이도가 가장 낮음으로 게임을 하는데요. 이 게임도 가장 쉬움이에요. 가장 쉬움은 없고 쉬움이에요. 난이도를 높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야. 이제 이게 팔까지 올라왔단 말이지. 이게 더 올라가서 머리까지 가면 이게 엔딩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은 됩니다.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거 뭐 2회차는 당연히 없고 여기서 만약에 죽어서 다시 로그라이크처럼 처음부터 해라 그러면은 그냥 안 할 생각입니다. 싸우는 분위기인데? 큰 simplicity 조그라이크 저거 더 강한지 이리서는 다 되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 잘하잖아요? 하하하하 전투만 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제 다리가 만들어졌죠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는 것 밖에 없구나 올라가는 길도 있는건 아니지 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자 일단 올라가보죠 위에 뭐가 있겠지 아 이거 라그나록에서 라그나록에서 헬라하고 전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라그나록에서 헬라하고 전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아니 아까를 했는데 저번에 헬라를 봤었는데 헬라하고 어떻게 싸우고 야수하고도 싸우네 야수하고도 싸우네 야수하고도 싸우네 여자들이 헬라하고 하늘을 깔고 하늘을 깔고 하나 쏘트도 합류한다고? 죽었잖아 혹시 이거 그동안 싸웠던 모든 애들이 다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아.. 저 길잡이 이거 짜이 난다 아.. 저 길잡아.. 고마워 한 명이 Semonim ganz 더융하십시오 가슬리 바로 왈하ザ와 す게 있는 모든 곳에 1위는 4위에 2위에 1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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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에 1위에 1위에 2위부터 1위부터 1위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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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 끊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집니다!